이곳은 조선제 사대왕이었던 세종대왕을 모신 영능이다. 하지만 이 영능은 본래 이곳에 있지 않았다. 아버지인 태종의 곁에 묻히고 싶어했던 세종의 바램대로. 원래는 태종의 묘인 헌릉의 서쪽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이곳에 있었던 세종의 능이 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수준 높은 민족문화의 창달과 조선왕조의 기틀을 다졌던 세종대왕.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왕가인 일대 피바람이 몰아친다. 문종이 직위한 지 겨우 13개월 만에 병이 들어 죽고 단종은 영월에 유배된 후 권력자들의 강요에 못 이겨 목숨을 끊게 된다. 또한 세종의 왕자 6명도 죽임을 당하는 등 왕가의 고륙 상징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하여 조종에선 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비극은 세종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이란 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예종은 세종의 묘를 파묘해보라 명하는데. 전하, 상기관 안혜례에 옵니다. 오, 그래. 어떻든가. 파묘를 해보니 물이 가득 고여있었사옵니다, 전하. 하, 내 설마의 건을. 어찌 그런 곳에 모셔졌단 말인고. 하루라도 빨리 천묘를 하여 더 이상 화를 피해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아, 그래야지. 당장 길을 떠나 천묘를 하여야 할 명당 자리를 알아보게. 예, 전하. 예종의 명과 국가의 중대 임무를 지닌 안혜례는 천묘할 자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몇 개월을 돌아다녀도 안혜례의 눈엔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경기도 여주를 지나던 안혜례는 잠시 지친 몸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안혜례는 돌다리를 건너 냇가 건너편에 있는 한 제실로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된다. 와... 비가 그친 후 제실주의를 둘러보던 그의 눈을 끄는 곳이 있었는데. 천선 강탄에 선인 단좌라. 그래, 바로 이곳이야. 내 이제껏 이런 명당을 본 적이 없어. 그렇다. 안혜례는 비를 피하려 어느 제실로 갔다가 우연치 않게 천하의 명당 자리를 찾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묘가 써져 있었다. 아, 어떡하죠? 지금 뭐 하시는 게요? 미신데 여기를 살펴보는 겁니까? 이 묘가 누구의 묘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묘입니다만. 아, 그러하오. 저는 상지관인 안혜례라 합니다. 사실은... 안혜례는 자초취종을 다 얘기해 주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그래, 아버님의 말처럼 저 제시를 짓지 말았어야 했던 말인가.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사연이 있나요? 아버지의 말대로 제시를 짓지 말았어야 했다는 저 말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고 이 묘에 잠들어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 제시를 없었다면 안 찾아왔겠지요, 아버지. 아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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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아버지. 아버지. 이 자가 바로 그 무덤의 주인공인 이인손이다. 아버지. 그는 광주이시 3세 손으로 태종 때 문가에 급제하고 세조 때 위정을 지낸 정승이였다. 아버지. 그는 죽음을 맞이하며 자손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내가 말한 정세의 묘에서 대 두 가지를 명심하거라. 예, 아버지. 아버지. 첫째. 묘 아래에 흐르는 냇가에는 다리를 놓지 말 것이며 둘째. 묘 옆에 제실이나 사장 같은 건물을 치어서는 한이 된다. 명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인손의 자손들은 그의 유언대로 묘를 쓰고 하지 말라고 한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 그 후 인손의 친자 오 형제와 종 형제 3인을 합하여 팔극 조종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정승판서가 인손의 가문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하. 그런데 정말 묘자리였었군요. 묘자리 좋아서 그런가요? 다들 묘제 지내느라 고생들 했네. 숙부님 고생은요. 우리 가문이 이처럼 번성함은 다 조상님의 은공 때문인데 이 제사에 더욱 더 정성을 드려야지요. 아 그래야지. 그래서 말인데 형님 묘 찾아 뵙기가 너무 불편해. 내과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제실이 없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묘제 지나기도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제 내과에 다리도 놓고 제실도 하나 지어야겠어요. 형님.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아 형님이 살아생전 얼마나 검사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게야. 그렇게 인손의 후손들은 문중 회의를 거쳐 내과에 돌다리를 놓고 제실을 짓게 되었던 것이었다. 아버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군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따랐더라면 상지관 선생께서 이곳을 못 찾았을 텐데 이곳을 안 본 걸로 할 순 없겠소. 이 자리는 천하의 명당 이외다. 내 천하의 명을 받고 온지라 숨기기는 곤란하오. 일단 천하께 보고는 해야 합니다. 허허. 이 일을 어찌할꼬. 안효래는 예종에게 사실을 고하였고 예종은 인손의 장자인 당시 평안도 관찰서였던 이극배를 붕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자네가 조정의 안의를 생각하여 아버지의 묘자리를 넘겨줄 수 있겠는가? 전하. 아랫게 송구하오나. 어찌 자식된 도리로 아비의 묘를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 어찌 훼손이라 생각하는가? 대신 다른 좋은 곳을 찾아 이장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오나. 그리하여 우리 가문이 화를 입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전하. 상지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전하. 그 자리는 군왕을 모실 자리로는 최적이오나. 정승의 묘자리로는 너무 과함으로 되려 화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전하. 음 그렇단 말이지. 들었는가 저 상지관의 말을. 예정은 회의와 우회적인 압력을 가하였고 결국 이극배는 할 수 없이 문중의 회의를 거쳐 선친의 묘를 내놓게 된다. 세종대왕. 이 욕기게 되는군요. 참 형님. 그거 기억나십니까? 뭐 말이냐. 아버님이 같이 묻어달라 했던 봉투 말입니다. 죽였어. 나와 함께. 어디다 죽어가라. 봉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닙니까요? 이 자리에서 연을 날려 높이 떠오르거든 연 줄을 끊어라. 그리고 연이 떨어지는 곳에 나의 묘를 옮기도록 하라. 손님. 미리 내다보셔 그냥 아버님께서. 아버지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야. 시상에 만상해라. 시상에. 끊어서 뚫어지러 오세요. 연이 높이 날고 있네요. 편지 내용대로 자손들은 연을 날리게 되었고 끈이 잘린 연은 묘지 서쪽 시별이 밖에 떨어졌다. 그곳을 연이 떨어졌다 하여 당시 연줄이라 불렀는데 현재 신지리이다. 인손의 묘는 그곳에 이장되었는데 바로 현재 인묘다. 이처럼 예종은 인손의 묘 자리에 세종의 능을 천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왕과의 천묘 사건은 조상의 묘가 후손들의 기륭 화복을 좌우한다는 풍수 지리의 믿음을 증폭시키며 한국인의 풍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종장의 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였었군요. 참 여러가지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이인손이라는 분 지금 훌륭하시네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미래를 얘기를 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후손들이 잘 풀리고 있었는데 이게 왕께서 자리를 양보하라 그러니 웬만한 사람 부탁에 대해 안 들을 수도 없고. 저렇게 고절할 수도 없고 난감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세종의 능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미 세조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세조 말년 13년쯤 되게 되면 바로 이 능 자체의 자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조도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과정이 있다가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예정대로 넘어오게 되는 일이거든요. 아마 이의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광주 이시가 자체가 조선 시대의 명문가입니다. 많은 재상들을 배출했고. 그래서 이런 광주 이시가가 너무 명문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왕실 쪽에서 광주 이시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무래도 후대에 조금 자의적이고 과장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형태로는 일단 그쪽 여주로 옮기게 되면서 이 왕실가의 중요한 땅이 사실 이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 옆이 바로 여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주 지역까지도 세력을 왕실 쪽에서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종대학 등 옮기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하고 아마 맞아서 합치돼서 옮기게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살아생전에 보통 웬만한 집 사람들은 자신의 몇 자리를 거의 다 정해주는 셈이군요. 정해두는 셈이군요. 자신이 정해놓은가요? 아니 뭐 자신이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후손들이 지간이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정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개가 자리를 정할 때 도성 근처에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의 세력 근거지 부분에다가 묘 무덤을 쓰게 되고요. 또 그 무덤을 쓰게 되면 아마 그 주변 산지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자기 토지 소유하고 관련된 증거물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성 숭배와 더불어 여러 가지 같은 다목적의 그런 목적도 같이 겸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풍수지리를 세종대학께서 별로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막상 그 묘소에 가보면 여주의 세종대학면은 정말 와 이거는 대단한 풍수지리 기운이 서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그때쯤에 풍수지리를 감안해서 아마 자리를 잡았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세종대학 능의 능제 자체가 사실은 그 이후로 조선시대 내내 왕들에게 표준이 되는 그런 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학 능 바로 옆에 또 가보시게 되면 효종능도 같이 겸해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왕실에도 나름대로 풍수지를 이용해서 또 자리를 잡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풍수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땅을 왕실 땅을 넓혀가거나 이럴 때 나름대로 정치적인 명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이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인손이라는 분이 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 자리의 주인공이 이인손이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다는 걸? 아마 그렇게 됐던 것도 이제 그 실록에는 따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도 그 이인손 내 가에서 이제 명문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이제 나름대로 좀 첨삭이 들어가 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그 인근님들의 능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뭐 활약이 크게 꾸밀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 수입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거 정말 만들 때 옛날에 우리 조상분들 정말 수고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만들려면 대개 한 몇 년 걸렸을 것 같고. 혹시 왕들 중에 말이죠. 내가 죽거든 너희들 힘드니까 간단하게 하라 뭐 이런 왕들은 없었나요. 실제로 세종대왕 등을 옮길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이제 옮기게 되면 단순히 그 땅을 파고 이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그 정자각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앞에 그 성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돌로 만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백성들한테 굉장히 큰 고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던 것들을 대개 이제 옮기게 될 때 있던 거를 그대로 옮겨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자각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인손이 집안에 있던 그 재실 자체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정자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다행이에요. 저 이집트의 피라믹이라든가 중국의 진시황론 같은 걸 생각해보면. 근데 예전에 이제 이 잔치집은 짧고 상가는 항상 길다. 그래서 항상 먹을 인심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장례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일거리도 생기고 좋은 거예요. 네. 먹거리도 생기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한꺼번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리게 되니까. 사실 이제 못 먹던 분들은 그런 기회에 한번 이제 그야말로 이게 영양 보충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 생기는 거고요. 뭐 왕실릉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큰 공사 때다 보니까 이른바 그 산능도감이라고 하는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 이제 동원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역 자체가 좀 고역인 편이긴 하겠죠. 근데 끝나고 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포상이 내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그 득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 참 향약의 귤 중에 하나가 환난 상률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을 돕고 산다. 이게 바로 또 이 저 장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참 보니까 참 격세의 직감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 물론 초상을 숭배하는 그 사상 그 정신도 참 중요하겠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짜장면 하나 드사드리는 게 그게 친절한 소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풍수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 가지 후회가 되니까 그렇죠. 잘해드리고 싶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살아계실 때 저는 기대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몇 자리와 풍수에 관한 얘기 단 우리 선조들의 그 조상을 잘 공경하고 받드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당 자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참 화장을 구하는 시대가 됐는데 묘수를 어디다 정하느냐 보다는 부모님을 잘 가까이에서 이렇게 돌볼까 그런 묘자리 또 혹은 그런 화장 문화가 명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